우주세기 79년 8월, 지구연방 극동방면군, 기계와 혼성대대, M353 네이사, 오버트럭, 전술평가 보고 현재 우리군이 수행하고 있는 전쟁은 레이더를 무효화하는 미노프스키 입자의 도입과 모빌슈츠의 등장으로 인해 전과는 전혀 다른 전략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계와 혼성대대는 8개 소대에 각각 3개의 모빌슈츠와 1개의 호버트럭을 편성하여 전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약 1개월의 실전 테스트 결과 지중선화를 활용한 호버트럭의 음파탐지 기능은 펜펜 등의 소형 정찰기에 활용이 어려운 긴박한 전장에서 그 실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다만 음파탐지를 청력에 의지하는 호버트럭의 특성 때문에 음파탐지관의 능력에 따라 기능 활용의 변차가 크고 현재 대부분의 소대에서 호버트럭의 드라이버와 음파탐지 역할을 부사관 일명이 도맡고 있어 호버트럭의 기능을 100%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호버트럭이 보급된 것은 매우 적절한 편제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요한 전장에서의 임무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운전병의 추가 배치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주세기 79년 8월 지구연방 극동방면군 기계와 혼성대대 보급 중대장 지단니커드 대위 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건담 애니메이션에는 모빌 슈츠 외에도 여러가지 군용 장비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모빌 슈츠의 사이즈에 대응하는 마젤라 어택 같은 대형 전차도 있고 구프가 타고 다니는 도다이와 같은 서브 플라이트 유닛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전투기나 전차 혹은 장갑차와 비슷한 비교적 친숙한 사이즈의 변기들도 등장하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코어 파이터가 되겠고 지구연방의 61식 전차나 지온의 호버바이크 와파 등 일련전쟁 때만 봐도 생각보다 이런 기체들이 종류가 꽤 많습니다. 자 08소대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호버트럭 또한 이런 있을 법한 사이즈의 차량입니다. 이름은 호버트럭이지만 트럭보다는 경장갑차에 가까운 외형을 가지고 있고 지중소나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음파탐지로 전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죠. 또 건담에 나오는 다른 서포트 메카에 비하면 작품에서 이 호버트럭의 비중이 꽤 큰 편이라서 그런지 이런 종류의 장비 중에서는 꽤 인기가 많은 기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08소대에 등장하는 호버트럭과 관련된 이야기들과 함께 2009년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유니버설 센트리 하드그라프 6전형 건담 지상전 세트에 들어있는 호버트럭을 도색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설 호버트럭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년 전쟁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인류가 겪어본 적 없는 여러 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 전쟁이었습니다. 우주에서의 대규모 함대전도 이때가 최초였고 우주로부터 고질량 낙하 공격이 이루어진 것도 전례없는 일이었으며 모빌슈츠가 처음으로 전선에 배치된 것 또한 1년 전쟁이었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민옵스키 입자의 살포가 보편화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레이더를 포함한 많은 종류의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민옵스키 입자의 실용화에 의해 유식의 전투에 특화된 모빌슈츠가 전장의 주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년 전쟁 초반 지구연방군이 열세였던 것은 지온군에 비해 모빌슈츠의 개발에서 뒤처졌다는 것뿐 아니라 민옵스키 입자 살포 환경을 전쟁 전부터 대비한 지온과는 달리 지구연방은 민옵스키 입자가 살포된 전장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것이 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전쟁 초반 우주공간에서 연전연패를 거듭한 지구연방은 모빌슈츠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함과 동시에 민옵스키 입자 살포 환경에서 일어나는 전투의 전술적 연구 또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모빌슈츠의 물량면에서 크게 뒤처진 지구연방은 양적으로 지온의 모빌슈츠를 따라잡아 전쟁에 대응하기보다는 모빌슈츠와 함께 운영되는 서브메카들을 활용해 전술적으로 우위에 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자 먼저 민옵스키 입자가 살포된 우주공간에서는 주로 관측선으로 직접 눈으로 보고 전황을 파악합니다. 그러나 지형이 복잡하고 장애물이 많은 지상에 민옵스키 입자가 살포된 경우에는 비행선을 이용한 정찰이 수월하지 않죠. 그래서 지구연방군은 우주공간과는 달리 지상에서는 소리가 퍼진다는 점을 이용해 전황을 특정할 수 있는 언더그라운드 소나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의 빠른 전선 배치를 위해서 기존의 연방군이 사용하던 차량에 이 지중소나 장비를 얹어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모빌슈츠와 함께 여러 지형에 대응하기 위해 호버크래프트 기능이 달려있는 M353 호버 카고 트럭이 지중소나의 본체로 결정되었죠. 개량형 호버트럭의 재식화 과정에서 지중소나를 장착했을 뿐 아니라 단거리 통신 기능을 강화했고 필요시 차량 후미의 안테나를 펼쳐 장거리 통신 기능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차량 상단에 추가된 터렛에는 20mm 체인권도 추가되어 기존과는 전혀 다른 목적의 전술장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량된 차량에는 M353A4 블러드하운드라는 새로운 정식 명칭도 붙었죠. 그러나 작중에서 이 차량은 블러드하운드가 아닌 호버트럭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지중소나가 개발되기 전에는 이 차량이 그냥 군용 트럭으로 사용됐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병사들에게는 호버트럭이라는 원래 명칭이 익숙했겠죠. 아무튼 이 블러드하운드라는 이름은 어감은 좀 무섭지만 사실은 이렇게 귀엽게 생긴 강아지의 품종명입니다. 매우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냥터에서 사냥감을 추적하거나 길을 찾는 역할을 주로 맡는 품종이라고 하는데요. 추적에 특화된 사냥개의 이름을 물려받은 차량이 색적에 특화된 역할을 했다는 설정을 보면 그야말로 닛값한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진 개량형 호버트럭은 마찬가지로 급조된 기체인 6전형 건담 그리고 6전형 짐과 함께 극동방면군 기계화원성대대에 우선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빌시츠 3대와 호버트럭 1대를 1개소대로 운영하는 이 전술은 곧 중력하에서 지구연방군 모빌시츠 운영에 기준이 되어 99년 발매된 게임 기동전사 건담 외전 콜로니가 떨어진 땅에서에는 호주에서 활약하는 화이트딩고 부대가 3대의 모빌시츠와 오아시스라는 이름의 호버트럭 한 대로 구성되어 등장하기도 했죠. 또 호버트럭은 강력한 통신기능을 통해 대규모 전투에서 이동식 사령탑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담 이글루 중력전선의 두 번째 에피소드 오데사 철해 폭풍에서는 지온의 육상전함 다부대를 공격하는 지구연방 제44 기계화 혼성연대의 마이클 콜마타 소령이 호버트럭을 타고 육전형 짐들을 지휘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죠. 자 이렇게 호버트럭은 다른 작품에서도 나름의 활약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호버트럭이 가장 비중있게 등장하는 것은 역시 08소대입니다. 08소대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소대인 8소대는 육전형 건담 3대와 호버트럭 한 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원은 5명이기 때문에 막내인 미켈이 호버트럭의 부사수이자 육전형 건담의 예비 파일럿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소대에 비하면 8소대는 인원의 여유가 있는 편이긴 하지만 사실 호버트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호버트럭에만 총 4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운전수와 음파탐지 담당이 한 명씩 필요하고 소대원들과의 통신을 담당할 오퍼레이터가 한 명 그리고 터렛에서 기관종 사수를 맡을 사람이 한 명씩 필요하죠. 그러나 작품에서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에레도아와 미켈이 상황에 따라 호버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음파탐지를 담당하는 에레도아의 설정이 건담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치고는 꽤 특이한데요. 일단 이 친구는 폐소공포증을 가지고 있어서 모빌시츠 콕핏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모빌시츠 파일럿으로는 써먹을 수가 없죠. 어린애들도 모빌시츠에 타서 저 기체를 빵빵 터뜨리는 세계관에서 콕핏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캐릭터가 나오는 건 꽤 독특합니다. 또 직업 군인으로 복무 중이긴 하지만 에레도아는 뮤지션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대체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가지고 있거나 자의와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건담의 등장인물들과 달리 에레도아는 전쟁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인물이죠. 그래서 08소대 5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자신의 음악이 메이저 데뷔가 결정됐다는 우편을 받고는 너무 들뜬 나머지 화가도 없이 작전지 이탈을 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08소대 마지막화의 엔딩곡인 미래의 두 사람에게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에레도아의 데뷔곡이라는 설정이죠. 뭐 이렇게 여러모로 독특한 설정을 가진 인물이지만 역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뛰어난 청음 능력을 통해 전장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10번째 에피소드 흔들리는 산에서는 초대장인 시로가 에레도아에게 호버트럭의 색적 기능을 활용해 자신 대신 소대의 지위를 맡으라는 명력을 내리기도 했죠. 물론 그 다음에 튀어나온 게 노리스 형님이어서 에레도아의 색적이 큰 의미가 없어지긴 했지만요. 뭐 아무튼 08소대 애니메이션에서 꽤 비중있게 등장했기 때문에 이 호버트럭은 건담에 등장하는 여러 서포트 메카 중에서는 꽤 인지도가 있는 편입니다. 또 건담 작품 중에서 특히나 밀리터리적인 색차가 강한 작품인 08소대를 컨셉으로 디오라마를 만들고자 하면 감초 역할로 넣기 딱 좋은 기체이기도 하죠. 자 이런 작은 서브 메카들은 고퀄리티의 프라모델이 잘 나오지 않는 편이지만 호버트럭은 고품질의 프라모델을 구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서브 메카 중 하나입니다. 2004년 공개된 애니메이션 건담 이글로와 연계되어 2007년에는 유니버설 센트리 하드그라프로 32대1 스케일의 호버트럭이 발매되었고 2009년 발매된 6전형 건담 지상전 세트에는 144분의 1 스케일의 호버트럭이 포함되어 있었죠. 또 2012년 프리미엄 반다의 한정판으로 발매된 화이트딩고 사양의 짐스나이퍼2 제품에도 호버트럭 한 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서브 메카 프라모델은 잘 나오지도 않거니와 나오더라도 보통 가성비가 무척 나쁜데 비해서 하이그레이드 지상전 세트의 경우에는 하이그레이드 UC 6전형 건담에다가 호버트럭 2대와 여러 옵션 부품 그리고 데칼까지 추가로 들어있음에도 일반판 6전형 건담 제품과 700엔 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성비까지 끝내주는 제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있는 호버트럭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이 제품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2009년에 발매된 6전형 건담 지상전 세트는 특별 세트 구성이긴 하지만 일단 한정판은 아닙니다. 다만 눈에 불을 켜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팬들이 무척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재판 타이밍에 못 구하면 구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드그라프 시리즈는 건담 이글루의 영상화에 힘입어 출시된 제품이긴 하지만 박스아트에는 팔소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의 구성이 아주 훌륭한데요. 일단 2007년 발매되었던 하이그레이드 UC 6전형 건담 9버전이 통째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런너가 2장이 추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6전형 건담의 추가 무장인 레일캐논과 칼앤기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진머리, 두가지 모양의 연방군 병사 피규어, 손목 각도를 바꿀 수 있는 손부품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호버트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전 데칼을 보면 넘버링 데칼이 0, 8, 6, 4, 1 이렇게만 들어있는데 6전형 건담을 사용하는 소대번호만 들어있고 6전형 짐을 쓰는 소대번호는 안 넣어준 것입니다. 현재는 리바이브 버전이 발매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옛날식의 프로포션과 약간 모자라는 색분할을 가진 6전형 건담의 소체는 큰 매력이 없어졌지만 리바이브 버전과 비교해본다는 의미에서 먼저 이거부터 한번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리바이브 버전에 비하면 머리 부분의 비율이 다른 것이 눈에 띄는데요. 지금 보니까 얼굴이 좀 커 보이는 디자인이라서 저는 리바이브 버전이 더 취향이네요. 가슴 덕트 부분에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줘야 한다거나 무릎에 스파이크가 색분할이 되어있지 않은 등 몇 군데 색분할이 모자라는 부분도 눈에 띄고요. 또 허리 부분이 가동되지 않고 고관절 부분에 회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릎 안자 자세에서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는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가동성이긴 했지만 리바이브 버전을 만들어보고 다시 이걸 만져보니까 아무래도 단점이 돋보이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추가로 들어있는 짐머리는 이 6전형 건담에 끼워서 칼앤기로 연출해줄 수 있습니다. 이건 96년에 발매된 9판 6전형 짐의 사출색에 맞춰 나와있는데요. 지상전 세트가 발매되었을 때는 아직 하이그레이드 UC로 6전형 짐이 발매되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짐머리를 2017년에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UC 6전형 짐에 끼우면 사출색이 달라서 조금 어색하고 조인트 사이즈도 약간 달라서 목이 덜렁거립니다. 마찬가지로 6전형 건담 리바이브 버전에 끼워도 덜렁거리네요. 추가로 들어있는 레일 캐논은 08소드 애니메이션이나 건담 이굴로에 나오는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게 좀 뜬금없긴 한데 제품화된 것으로 따지면 매우 희귀한 무기이기 때문에 꽤 반가운 물건입니다. 이 레일 캐논은 원래 1990년 전개되었던 MMSV의 등장기체인 RGM-79F 6전용 짐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6전형 짐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기체죠. 그리고 이 레일 캐논은 야시마중공업에서 만든 무기로 화약이 아닌 전자기력을 사용해 실체탄을 발사하는 무기입니다. 1년 전쟁 당시에 대기권 내부에서 위력이 감소되는 빈병기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이게 재식 채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6전용 짐은 건프라로 한 번도 발매된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 다른 건프라를 개조해서 이걸 만들고자 하면 무기는 지상전 세트에 들어있는 이것을 사용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 호버트럭입니다. 일단 색분할은 따로 없고 전체 회색톤으로 나와있는데요. 사이즈는 작지만 엄청난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차체의 몰드 디테일도 훌륭하고 여러가지 기믹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단 앞뒤에 아웃트리거 부분이 가동이 돼서 차체를 고정한 모습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탑 부분은 회전이 가능하네요. 호버트럭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지중 소나는 수납된 모습과 펼친 모습을 부품 교체를 통해 재현하게 되어 있고 짐칸은 그냥 비워둘 수도 있고 위에 끼워둘 수 있는 부품도 두 종류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애니메이션에서 주로 등장했던 일반적인 트럭 덮개 모양이고요. 또 하나는 지휘관용 차량에 부착해 통신 기능을 강화하는 레이돔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 이 작은 녀석을 08소대에 나온 컬러와 비슷하게 도색해볼 건데요. 근데 문제가 한가지 있습니다. 4개가 달려있는 호버크래프트의 덮개 부분은 바깥쪽은 회색 안쪽은 보라색으로 칠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부품이 얇은 살로 연결된 하나의 부품으로 나와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원래 호버트럭에는 이런 살 같은 게 있지도 않죠. 이대로는 마스킹 작업을 해주기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부품을 분해해버렸습니다. 부품이 너무 작아서 작업이 좀 어렵긴 했는데 불필요한 살 부분을 제거해주고 사포질로 대강 정리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컬러로 칠하려면 4가지 색이 필요한데요. 몸체의 회색 기관총과 바닥 부분의 검정색 덮개 부분의 청록색 그리고 아웃트리거와 안테나 포워버크래프트 부분의 보라색입니다. 일단 회색은 IPP 뉴트럴 그레이를 사용했는데 생각보다 좀 어둡게 나와서 이것보다 좀 더 밝은 색을 사용하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검정색은 완전 까만 색은 쓰고 싶지 않아서 IPP 저먼 그레이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청록색은 IPP의 미 해군 덱블루 컬러를 사용했는데 애니메이션에 나온 덮개 부분 컬러와 거의 흡사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가능하면 색을 조색해서 쓰지 않는데 채도가 낮은 보라색 도료는 나와있는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조색을 해서 사용했고요. 제가 즐겨 사용하는 IPP MS 그레이와 미스터 하비 퍼프를 소량 섞어서 사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감은 무광으로 해주었고 데칼을 너무 많이 붙이면 미리 만들어 놓은 팔소대 모빌 슈츠들과 스케일감이 달라질 것 같아서 지구연방 마크와 부대 마킹 정도만 붙여 보았습니다. 포버크래프트 부품을 분해하기가 좀 빡세긴 했는데 완성된 모양이 마음에 들어서 역시 이걸 마스킹하는 것보다는 그냥 부품을 쪼개는 게 정답이었던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144분의 1 스케일의 호버 트럭을 애니메이션 컬러로 도색해 보았는데요. 조형 자체가 무척 잘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웨더링 작업 없이 도색과 먹선 작업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느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는 스케일 모델은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이건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작업이었던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전에 만들었던 팔소대 기체들과 함께 두면 이렇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팔소대 기체들과 함께 놓을 수 있는 호버 트럭을 만들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우리 팔소대 친구들을 모두 완성하게 되어서 기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호버 트럭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6전형 건담 지상전 세트에 들어있는 144분의 1 호버 트럭을 애니메이션 컬러로 도색해 보았습니다. 이 지상전 세트는 지금으로서는 제품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호버 트럭의 퀄리티가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언젠가 재판됐을 때 정가로 구입하시는 게 가능하다면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또 봐요.